오비키 줄넘기 유형 오와 왜 이렇게 잘해 나 학교에서 거의 원탑이야 남반장도 줄넘기로는 나 못 이길걸 반장의 형도 아 나도 잘하고 싶다 오 된다 야 오리온 너 어디가 슈퍼까지 와버렸네 아이스크림이나 사먹고 가야겠다 구독 구독 이야 멋있다 야 야 나 한번만 해보자 내껀데 너껀데 한번만 해보자고 줘봐 나 6학년인거 알지 야 한번만 해보자고 아 진짜 너 또 내 동생 괴롭히냐 누나 이영이 내 줄넘기 뺏어갔어 내가 줄넘기 내가 얘 가르치고 있었지 뭐 너 줄넘기 잘해? 나 줄넘기 좀 하지 나 줄넘기 우리학교에서 원탑인데 너 너 줄넘기 대결해가지고 나한테 지면 내 동생한테 줄넘기 돌려주고 조용히 집에 가라 그럼 내가 이기면 이 줄넘기 내꺼다 누나 누나 오리온 누나 믿지? 응 룰은 간단해 누가 더 2단 줄넘기를 오래하나야 누가 더 2단 줄넘기를 오래하나야 oscill produces bead 도 worm lifestyle !, 말 볼 elle child 그리고 vois 말 그 저 하늘의 달처럼 술도운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